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푸르른 젊음 싱그런 9월이 안됐을 것 같은데 그 시험지가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막 엄청 어렵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제가 쓰지 말라는 소거법을 또 쓰셨겠지 근데 실수만 좀 줄이셨으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말은 고르지 말라니까요 특히 이 관련된 이통기국 무슨 기국은 이통에서 비롯됐다 들어본 적이 없잖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선질 여러분이 고르게 된다 아 이의 영향을 받겠지 기가 이런 이상한 혼자 생각을 막 한단 말이야 이제 내가 오죽하면 느드르 하고 느르 둘 셋 중에 그냥 둘로 찍어라 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근데 갑자기 무슨 파이널 모의고사입니까 9월 라이브도 하는데 제 홍보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곧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아름다운 표지로 개강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최근에 이제 개강을 맞이해 가지고 파이널 모의고 오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티 안 보니까 제가 오티 때 이런 질문 넣어놨거든요 테일러 동식물은 도덕 행위자로부터 인간과 동등한 배려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견수 내가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거 오늘 구모에 나왔잖아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국제법 규범을 강제조치 없이도 잘 준수한다 그래서 칸트와의 공평점으로 선지가 딱 하나 출제가 된 거잖아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오죽하면 수한 모고 5회라도 꼭 풀어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거잖아 국가는 본성상 가정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했고 수한 모고 5회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자연과 윤리 같은 경우에 이제 벤 다이그램으로 출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그 얘기해 주잖아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봤더니 벤 다이그램 문제 괜히 잘못 만들었다 범주 구분 잘못하면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차라리 그리고 자연과 윤리 같은 경우는 그 사상가의 내용을 딱 대놓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고난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지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나왔고 내가 자연과 윤리 그리고 두 문제 나온다 했죠 5번에 이분 얼굴이 레건이야 5번이 이렇게 생기셨어 2017년도에 돌아가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이어가지고 자연관리 문제가 레오폴드하고 칸트하고 이것도 이제 낚이신 분이 있지 칸트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문은 성립 불가능하다 이거 이제 고르신 분들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그럼 타인은 존중 안 하냐? 나 존중 안 하냐?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선지가 툭툭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쌤도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 지금 엊그저께에도 지도 교수님하고 통화했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크라시아 아크라시아가 자제력 없음이란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 프로네시스라 해가지고 실천적 지혜 관련된 내용들 통화를 하면서 아 역시 배움의 끝이 없구나 저도 지금 연대 개강했어요 어제 못 갔네 파이널 보고 하느라고 하루 빠졌어 이제 큰일 났네 교수님 얼굴 다 아는데 몇 학기 안 남았네요 이제 저도 열심히 계속 끝까지 공부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강의 때 했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교재에 단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단거나 하다가 시간이 다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강의를 들어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할 때도 되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롤스의 호해성이 왜 중요하냐 이야기해드렸죠 칸트의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칸트의 핵심 사상이 호해성이다 그것도 자연관리에 나왔던 거잖아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 당연히 있어 나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해야 되고 너에게서는 타인의 인격을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수능 때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칸트는 인간을 가져다가 사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호해적인 경우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 약속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칸트는 호해성 그 칸트의 호해성을 가져다 계승했던 요나스는 이번에도 요나스 오랜만에 또 출제됐지만 칸트가 이미 호해성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비호해성 그러니까 맨날 그 선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겹도록 막 나오긴 하겠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해적이다 호해적인 건 현세대끼리 하는 거고 그건 칸트가 이미 다 말했던 거고 요나스 입장에 따르면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비호해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윤에 있어서 와 저건 내가 마지막에 찍어줬잖아 시민불복종 소수자가 시민불복종 가능한 거 누구냐 요거에 수안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막 다 현장에서 싱어요 그러고 있길래 랄랄라 롤스 싱어 공통이다 원래 시민불복종은 소수자가 하는 거다 원래 그리고 그리고 내 커레스판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내가 그거 가지고 응보적정이라고 혼자 괜히 이상하게 물론 한자는 똑같은 한자예요 응하릉자인데 그 상응하는 응하는 그걸 갖다가 응보적정이라고 혼자 막 랩피셜로 읽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됐네 그리고 롤스 국가의 처벌은 강의 때 내가 반역죄 처벌법 이야기 했잖아 반역죄를 가져다 처벌하는 법이 너무 심각하다 그럼 반역을 일으킬 거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처벌을 받을 거냐 아니 다른 법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라도 그 법을 변화시키는 간접적 시민불복종이 계속 이렇게 문항 스타일만 변화되어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양 사상이 점점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라는 느낌을 받은 문제가 있어요 노자의 소극과인 문제도 나왔고 내가 볼 때에는 생유는 막 건성으로 풀다가 패스트 패션 문제 틀린 분도 있을 거에요 헉 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답 3번 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새롭다 라고 여겨지기 보다는 제시문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했다면 홉스는 소유물 없다 했는데 시민 소유잖아 시민 소유 국가에서는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문항 뭐 길이가 되게 막 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문제 안에서 내용들을 가져다가 잘 이해를 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시험지가 생윤 시험지 그래서 아마 등급컷 많이 안 내려갈 거에요 내가 볼 때는 19번 문항 같은 경우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싱어는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버렸잖아요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 나는 해외 원조 해가지고 기부하는 게 난 내 기분이 좋더라 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대다 최대 행복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싱어 입장에 나 초등학교 때도 있었다 기부하는 거 막 자랑하는 요즘도 있지 얼마 기부했다? 자기 자랑하려고 기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결과가 좋다면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9번의 기업선지 같은 경우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정치 제도가 수립됐냐가 중요한 거지 독재 사회에서 독재와 관련된 정치 제도가 막 수립된 사회 그런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문을 혼자 한다니까 뇌피셜로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 질서 정의라는 사회 이렇게 이퀼로 아니 어떤 정치 제도인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정치 제도 올바른 정의로운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가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나머지 선지 국가관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만 ㄴ만 잘 동그라미 쳤으면 ㄹ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원조는 효과를 고려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답은 찾을 수는 있을 것 물론 기억리는 쓰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18번 문제에서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관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모겐소는요 두 가지를 잘 나눠서 가야 돼 모겐소가 올해 수환실모 사회에 뭐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국제법으로 평화 실현해야 한다는 당연히 아냐 그 당위적 선지는 그렇지만 개별 국가들은 강제조치 없이도 국제법을 잘 준수하더라 왜? 자국에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국제법이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거는 가능한거지 국제법이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작년에 이거 파이널 모고로 제가 문제 만들어서 냈던 거거든요 모겐소 책 보고 그때 그런 문제 되면 막 지업적이다 뭐 이런 거 나오냐? 나와! 나오잖아 모고가 앞서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파이널 모고 잘 풀어보시고 깨알같은 홍보 이번 파이널 모고도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면서 좀 다시 봤더니 항상 만들고 나면 그래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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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지 이제 수특 반영해 놓고 앞에 회차하고 만들 때는 이거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또 쉬운 거 같고 그래서 좀 수정 작업을 다시 마지막 하고 있고 추석 다음에 여러분 선물처럼 펼쳐질 테니까 기대하시고 작살날 거야 6회랑 10위에는 여러분 또 좋아하는 심화 주제 있잖아 그것만 다 몰빵 해 놨거든 그러니까 6회 10위에 풀다 보면 점수 32점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들을 하시고 그리고 제발 파이널 모고 출간하면 맨날 하는 소리 있어 비싸다 비싸지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12회잖아 12회에 6만 5천 원이에요 나눠서 팔 수도 없고 그럼 거의 뭐 1회분당 5,500원 정도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또 PDF 떠라 또 내가 작년에 발견했다 내 모고를 내가 PDF방에서 발견을 했단 말이야 마음이 얼마나 나쁘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수강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재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내가 오래 많이 느끼고 있거든 계속 막 PDF방도 뜨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뭐 강의도 뭐 한다며 아 좀 그러지 말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적재산권 그 여러분 이게 문제를 푸는 건 풀면서 비판하는 건 쉽지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이거 만들어 봐요 교사들도 처음 이거 문제 만드는 거 연수 시켜서 하면 막 자신감 있게 막 와가지고 다 날아가 20문제 마침표 하나만 보고 이것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것도 타고난 우연성이 있어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렇게 선지를 보고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시험지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읽어보면서 뭐 선지가 뭐 이래 뭐 이런 비판 여러분 얼마든지 알 수 있겠지만 만들어봐 한 문제라도 만들어봐 한 문제도 못 만들어 한 문제도 그러니까 존경하면서 존경심을 갖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윤사 같은 경우는 어려웠어요 유식사상 뭐 일체의 식을 제거한다 아니지 전식득지죠 식을 변화시켜 알물 분별 없는 질을 얻게 되는 거 전식득지 내가 강조했던 거 있었고 그리고 공자도 사람 미워할 수 있다 했잖아요 친구 가려사귀라고 내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 윤사는 좀 재밌는 선지 많이 있었어요 8번 같은 경우에 심통성정 성은 마음의 본체임으로 정을 포괄한다 어떻게 성이 정을 포괄하냐 심이 성과 정을 포괄하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다 이것 좀 매력적이긴 했는데 4번 정답이 너무 확실해 가지고 양지는 저절로 한다 했어요 제가 잘자잘 때도 수트극 올해 표현대로 저절로 한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바로 양지의 입장이라고 그리고 무슨 이거는 기출 다시 나왔던 거지 로크가 무슨 도덕적 삶으로 시민들을 인도하는 사회 뭐 그런 거 만들고 싶은 사람 아니고 스피노자 이번엔 좀 재밌었지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너 전세계 바퀴벌레 세 볼래? 그거 세지냐 전세계 바퀴벌레 한 몇 마리라 했지 1조 2억 마리인가 개별 국가마다 한 230억 인간 수 세기도 힘들어 여러분 내가 선지 보고 좀 웃긴 했지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출제자가 좀 개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윤사하다가 어떻게 다 세냐 이거를 니가 한번 세봐라 전세계 고래도 못 세는 마당이 지금 해안가에 떠오르는 지금 해파리 수도 못 세는 마당이 니가 세보라고 한 번 해 진짜 이거 이거 나만 웃겼나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그거 출제에 됐었고 이야기했듯이 또 밀은 만족과 행복 구분하라 했잖아요 아 그리고 선의지 내가 마지막 이야기했지 선의지는 그것을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선한 거다 원래 독일어로 의욕한 거 의욕했다 그 다음에 도덕법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업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준칙이 개인규칙이잖아요 개인규칙이잖아요 확고한 준칙 나 오늘 공부 안하고 째고 놀아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정업명령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선지가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웃길 것 같은 전공영역 안에서 아마 분명히 출제자도 만들어 놓고 웃었을 거예요 이거 좀 재밌지 않냐 그들만의 리그인 거지 그 다음에 이왕 이 문제에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들어보지만 아는 건 고르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다 이로 배운 적이 없잖아 이 통은 이 통이고 기국은 기국인 거야 기는 국한 머무는 거고 그것 때문에 특성 드러나는 거 이가 두루 통해 있다는 거 이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기지묘 그러니까 주자가 말했던 이일분수 개념을 가져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흉 흉은 내가 그림으로 되게 많이 그려줬잖아 흉의 입장에 따르면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내가 느꼈을 때 관찰자가 느꼈을 때 그런데 어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신 물론 느낌이라는 건 주관적 느낌에서 시작이 되죠 이것이 주관적 느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객관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감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시 놓고 보면 내가 이 통기국을 왜 골랐지 라는 생각도 들 거고 많이 어렵진 않은 시험지고 2점짜리에서 여러분 좀 나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등급컷이 뭐 한 4,6? 뭐 이렇게 두 과목 다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생유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되어 볼 땐 있을 것 같고 한 4,7 정도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구모를 누가 얼마나 신청해 가지고 받는가 이번에 그 재밌는 뉴스 있었잖아 그 자녀들의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 엄마 아빠가 수능을 신청했다 사실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구모를 봤다면 등급컷이 뭐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대단해요 우리나라 엄마 아빠 분들 근데 어쨌든 그 시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능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과목만 놓고 보면 오늘 뭐 다른 여타 과목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리과목만 놓고 보면 윤리과목은 6월달에 어려웠잖아요 구모에서 약간 조금 난도를 살짝 힘을 뺀 것 같고 그러니까 수능 때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윤사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윤사가 작년에 블랭크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잘잘 핵심은 결국은 잘잘잘해 다 넣어놨잖아 잘잘잘 강의를 잘 듣고 거기 나와 있는 수특수환의 제시문들 기초의 제시문들 그걸 꼼꼼히 잘 분석해 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잘잘잘 강의를 꼭 듣고 두 번째는 이제 수특수환을 가져다가 안 봤으면 제발 좀 보라니까요 안 봐도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긴 해주는데 이게 자신감 문제라고 항상 수특수환도 안 보고 내가 수능을 봤다 이거는 지금 뭐 교재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어디 시험 보러 간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지금 벌거벗고 시험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수특수환에다가 답을 매겨 놓고 해설지라도 한번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엄마가 너 왜 답보고 베끼냐 내 핑계대 김조선생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내가 특강 때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녔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님들 부모 끝나고 자녀의 수능완성 한번 펼쳐 보시라고 새하얀 캔버스 백지를 보게 될 거다 그게 여러분 사태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하라고 첫 번째 잘자자 강의 잘 따라오고 이제 벌써 7주차 향해 가니까 수특수환 정답을 매겨 매겨 놓고 읽어보라고요 읽어보신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는 최근 3개년 거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답을 매겨 매겨 놓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를 이제 내일 모레 찍을 거거든요 좀 좋은 선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재활용 될 수 있는 선지들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이 시즌이 여러분 되게 놀고 싶은 때에요 사람이 수능이 얼마 안 나오면 끝내버리고 싶고 특히 현역분들 구모가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시모집에 대한 환상은 갖고 있고 너의 기대치는 여기 있고 공부는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 모고가 그러니까 막 귀찮고 짜증나고 공부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인강 틀어놓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재밌는 인강 보거나 개념 강의 다시 돌려보거나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끝까지 잘 밀고 나가야 됩니다 거리낌 없이 아셨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마지막 제 강의 요즘 들어보면 알겠지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마지막 힘까지 진짜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 주말 되면 일요일 되면 목이 다 쉬어 나갈 정도 그러니까 저의 열정 잘 받아가지고 강의 잘 들으시고 결국은 본 게임 수능 잘 보면 됩니다 수능이 그날 웃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랑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모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앞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무리 잘 잘 잘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건디 퍼스널 컬러가 버건디가 봤대요 맞나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